자세한의 기술 게이트는 이런 거 있겠습니다 딕쓰레기 안 나오네 줘라 어 이기고 싶었다 아, 이 쓰레기야. 궁 쓰고 뒤져. 나이스 줘라. 트럭은 엠브로돈 가스야. 아, 근데 모패다. 졌다. 이건 졌네요. 제가. 아, 슈발 모패 사전이야. 와, 존나 쎄네. 그냥. 혁신가 100% 떴다. 3, 2, 1 안 해도 뜬다고? 당연하지. 하, 하, 다 빼라. 혁신가 빼라. 가짜놈들 혁신가도 못 뽑아 쓰면서 빌드업은 다시 이즈리얼 쓸라 그래. 트럭이네요. 곰돌이 인면방 너무 세다. 너무 세게 치죠. 딱 떼서 없습니다. 이 사람 한 번 깨보자. 킥만 하잖아, 사용하고도. 아니, 그니까 AP라인이 붙어줘야 되는데 이즈리얼 딜로는 좀 빡세여. 그래서 카밀한테 이거 줬습니다. 카밀 AP 딜이라가지고. 성배 이즈리얼이 받을 게 아니야, 그죠? 범죄 조직의 그거라서. 불 좀 꺼, 자식아. 안 떠도 돼, 그냥. 나오지 마. 나오지 마, 이 쓰레기들아. 제이스 캐리가 아니야? 어, 모르겠어. 그냥 지금은 인면방의 혁신가와가 이 성작도 잘 되고 해가지고 굳이 템을 안 아껴도 될 것 같아요. 가능한 진 캐리가 안 좋기 때문에 구려 진 캐리가. 카나 아까워. 자, 오리랑 세라핀이 훨씬 세가지고. 4코스트 많이 빠져가지고 다음탄 칠게요. 빡, 그렇지. 빡, 그렇지. 이제 마치하이스. 아시오옹 왜 단결이냐니 굴렙이나 많이 켜져 이거 덱이 원래 우리 하나 켜지면 강화술사에 우리 전납 키면 많이 켜져요 가짜 바로 컷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렐로 없으면 징크스로 바르면 돼 바로 가짜 도륙을 내 용아 가짜를 찢어 지용아 진을 왜 쓰나 이봐 제이스 있는데 원재를 쓰면 되지 진을 왜 써 아 1등 그만하고 싶다 그쵸? 여기한테 지금은 칠 수 있겠네요 어어어어 반지 나쁘지 않죠? 질거에요 제가 지금은 못 이깁니다 엄돈이형이 빅토르 2성이라서 엄돈이형이 빅토르 2성이라서 개트럭 맞아 씨 이건 또 왜 이기냐 무너지 배만 동전 죽어 정신 이 두 이빈이형이 로 로 로 아 야 근데 친구야 왜 니가 제이스 2성일까 나 너무 1문이야 저는 9레벨을 올렸고 얘는 8레벨을 올렸는데 나 왜 2성이 안 떴을까보죠 확률은 버그네 저희꺼 석풍은 안봤는데 세라핀 안 끌리는 강화만 봤습니다 아 너무 좋다 운이 너무 좋았어 제이스 1큐에 찾고 약간 애매한 판단이 있을 때 운이 없으면 꼬라박는데 애매한 판단이 있을 때 운이 다 좋았어 챌린점만 찍고 자러 갈게요 저격수들아 8차전 좀 막아봐 오늘 저격수 다 뚝배기 깨졌어 딱두리 공분 흘러가지고 저격도 못해 이제 어우 쉣 나올까? 용병이 일라오이도 없는데 나 이거 너무 일라오이 없으면 위험하던데 그래 나이스 모르겠다 그쵸 이건 판 일단 갈게요 빠르게 집중해가지고 카나마 일라오이 맞을거야 5단계 챔피언 두명이 1등이죠 어 친구야 이제 나 용병을 줘 친구야 어 나 1일게 이거 어떡해 다음 던에 리롤치면 무조건 먹을거에요 1비 2비 3비 4비 5비 2비 4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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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비 일단 이기기 싫다니까 친구야 다음 던에 롤 칠라그래 일단 쌍캐리 일단 쌍캐리 어 친구야 들어와 어 템좀 줘 템좀 줘 디짓게 줘 친구야 어 맛있게 볼게 어 그렇지 친구야 디짓게 좋아요 야 디짓게 디짓게 하나 더 그렇지 좋아요 바로 탈롱 변제까지 있지 김필코 내껄 되찾아주마 씩 갈 시간 정지암 곧 곰통이지 벽이 되어가고 있다 까민 어 진짜 총검좋아 어 진짜 총검 좋아 이게 봉그 뭔가? 어 나 약하네 그냥 치치 왜 안나오냐? 치치 나올만 했는데 상탄력 금방 엑그 조금만 더 오 오 또 그리기 어 계속 먹자 그냥 어 니코 두개 안쓰면 이따가 트럭 맞을텐데 설마 그걸로 1등 생각했어? 저거야 설마 그 우루고 삼성으로 1등 생각한거 아니지? 비밀했네 나는 복수를 선사하마 사발총까지 가감용발이라 변수가 없네 3,2,1 용병 이걸로 가자 9레벨 카이다 넣으면 여무지겠네요 내가 전체로 모니터에 신경을 놓고 나은 경기 1,2,2,1 용병 2,2,1 용병 2,2,1 용병 2,2,1 용병 2,3,1 용병 어이템이 너무 많다 파이사 이상이어서 여기 상대가 안되겠죠 다 2등 싸움 하네요 제가 1등이고 친구야 왜 스택이야 이거 9스택이야? 친구야 이거 못 먹어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먹어 친구야 다음판에 먹어 친구야 어우야 친구야 37 너무 안뜬다고? 뜨면 너무 잔인하잖아 사실 똘 똘 똘 카? 속도가 너무 다르다 사발총 아 왜 나 만나면 너무 아프게 맞는데? 풀사이버야? 무슨 이씨 이 사람이 운이 좋네 나를 안만나가지고 원래는 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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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띄 띄 띄 띄 띄 띄 암달짜? 개트럭죠. 어이 너무 쉬워. 마스터에서 바로 챌린저 가는 새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래도 새벽에 또 알찾다.